느헤미야 4장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삼발라스는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루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랍사람들과 암몬사람들과 아스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열 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칼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음으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